자, 녹화 시작했습니다. 자, 2대2 예, 대한민국 친선 레전 자, 메디안 클리프마인즈에서 2대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트플라이님 아포테크바리 선택해주셨구요. 제로데스파이, 예, 플레이그마리 챔피언 그리고 오른쪽에는, 예, 보스님의 스페이스마리, 그리고 땡시님의 오그 자, 보스님이 아마 땡시님의 발목을 잡을 것 같구요. 세대파가 예, 저스트플라이님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그밤이 세대파가 그리 성 petition 세대파이 이케 자 슬슬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저스플라이님의 아포테카리 1스갓 1텡마 세대파의 예 플래그마닌 1헤르텡 1카스마 예 뭐 보스커만더는 예 보스님 보스커만더 1스갓 1텡마 땡싱님 뭐 오크는 뭐 비슷하게 예 일슬러가 투슈타 뭐 영웅들을 비교해보자면은 예 아포테카리와 예 플래그마닌처럼 양쪽 예 이쪽 뭐 파란팀은 전부다 예 팀의 체력을 책임지는 예 뿜뿜과 같은 예 그런 유닛들이죠 예 그런 영웅들이구요 포스커만더 예 요쪽은 예 힘이 예 힘챔프와 예 서포터 챔프가 예 뭐 기가 머신계열의 예 챔프가 아마 예 잘 배합이 되어 있는 예 적절한 조화가 될 것 같고 예 줄지 않는 체력이냐 예 지치지 않는 두개의 심장 하이브리드가 관장하는 예 아포테카리의 예 블루팀가 예 뭐 이쪽은 뭐 지치긴 하지만 아 그래도 힘은 좋다 뭐 그런 예 정력이 좋은 포스커만더 예 빨간팀이냐 예 반가능할걸 왔네요 자 일단은 예 파란색 진영의 예 보스님의 파란색 진영의 발전기를 이제 먼저 급습해버리는 예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카오스와 예 카오스와 오크는 지금 양쪽 다 지금 큰 예 언덕 하나 경계로 양측 다 반대편에서 예 서로 경계를 보고 있다가 예 중심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예 파란팀에서 이제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겠죠 바로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발전기를 맞발전기 테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만 더하면 발전기 테러를 할 수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대만 터치면 예 총을 하나만 뿅하고 날리면 되거든요 이기 남았어요 이기 예 파괴했구요 자 스카웃 뺑뺑이 돌려가지고 지금 예 파스카맨더로 지금 예 돌.. 뭐.. 택배반의 분들도 때리고 있구요 자 테마 너무 깊숙이 들어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옥도적 들어와가지고 발전기 테러를 막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예 중은 어떤 겁니까? 예 파란 택팀에 이게 찌르다 내 스파이니 예 발전기를 지금 예... 빠개주고 있어요 자 한바퀴 삥 돌더니 예 저드플라이님 지금 예 뭐 괜히 그냥 마라톤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든지 돌아다보고 있습니다 제로데스 파인 예 열심히 발전기 테러를 해주고 있구요 발전기 파괴는 시킬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자 중심에서 오크들 예 이제 뒤늦게 예 중심으로 들어왔지만 발전기 쪽으로는 가지 않고 있어요 일단 발전기는 예 노드를 파괴하고 예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쪽도 지금 발전기 계속 다 파괴시켜주면서 지금 자 파란팀 그리고 빨간팀 양측 다 발전기를 그렇게 뭐 쉽게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 자신의 앞마당에 있는 발전기는 형들 두 개씩 박아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슬러가들과 슈타버이 이용해가지고 지금 예 카오스 병력자를 예 다시 물어 내주고 있긴하지만 예 노드까지 내려갔구요 파란팀은 일단 노드...드... 내려가지만 깃발은 내려가지 않은 상태 근데 어떻게 보면 이득은 예 파란색 팀이 좀 가져가지 않았나 예 그렇게 볼 수도 없는게 근데 예 중심에 있는 빨간색 예 빨간... 중심에 있는 예 빅트로 포인트 리키션 포인트 발전기는 빨간색이 전부 다 가져갔네요 리키션 포인트를 올려주려다가 지금 예 실패하구요 기조를 타격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식은 얼른 와서 예 먹어줘야겠죠 예 왼... 왼측 상단에 있는 예 리키션 포인트도 지금 예 오크쪽 맥보이가 먹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구요 라이간팀 지금 고공분투하고 있어요 413 대 예 480으로 이제 발전기 3개정도 앞서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스트 플라이 저스트 플라이 라고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스트 플라이 가 아니... 아니니까 저스트 플라이님이라고 읽어야죠 자... 이제 어슬트 마린 부분들을 예 뽑아주고 있는 가운데 예 뭐 아포테카리가 아포테카리랑 어슬트 마린이랑 굉장히 효율이 좋죠 예 일단 중심에 있는 예 리키션 포인트 빅트로 포인트를 몽땅 예 내려주는 예 파란색으로 바꿔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구요 빨간색 T 다시한번 저지해보려고 퍼스 커맨더 투택 마가즘이 애드로 왔습니다 저스트 플라이님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슬트 마린 부분들을 뽑아주고 있구요 뭐 그쪽 병력도 많거든요 저플링 혼자 상대하기 좀 버거워요 자 저플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우리 제르트 스파이는 역시 자기 앞마당에 있는 빅트로 포인트와 아아악 아아악 이건 에헤헤 아아 상상 못했어요 이거는 아예 이쪽으로 들어오는 애들을 아예 그냥 원천 봉쇄 버리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내가 이쪽으로 돌아가면 어떡할라고 어설마가 있어가지고 터라이도 어떻게 못하거든요 저스트 플라이님 지금 얘 얼굴 표정 찍찍이로 그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열심히 내가 돈 벌어졌더니 얘 이런걸 만들어? 뭐 그런 분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 안 도와준다고 맨날 예 맞는 말이에요 지금 안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빨간색 팀이 뭉쳐가지고 저스트 플라이님을 굉장히 지금 압박해주는 가운데 예 인재해서야 들어오고 있긴 하네요 자 거치해주고 거치해주고 거치하자마자 바로 자 잘하면은 코스카메너를 죽일 수 있을거 같은데 25 25 28 13 13 19 87 아아 박스 까맨들 살아 돌아가네요 자 어설트맛인들의 금독 걸어가지고 지금 헤빈골트 터렛 예 막아주고 있구요 자 이쪽은 빨간색팀이 짐 교회들 서펄리만 공사하고 있어요 지금 자 제압 깔렸지만 아직까지 니킥하지 않고 있고요 끝까지 버텨가지고 얘끄이 군집길 우는데 슬러기가 붙으면 큰일 나거든요 오오오 o 실 넣고 사랑하네요 맥 아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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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러가를 썼다면은 이것도 얘기 달라지죠 18, 17, 17, 16, 13, 아 11, 11, 19 죽이지 못했어요 자... 뭐 엉겹게라 일단 보스님도 지금 어떻게든 예 저펄린을 상대하지 못하고 일단 빠져있긴 하지만 저펄린이 지금 피해가 심각해요 일단은 예, 발전기도 계속해서 털리고 있고 스카우트 군데도 한 마디 털리고 2티어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죠 자, 자힐 한번 들어가고요 스스로 자힐이에요 자, 위 아니에요 자, 엉겹게라 들어가는데 엉겹 한 번 먹어준 사이에 예, 첼기가 얼마 없지만 끝까지 예, 전쟁에 남아서 예, 전투들을 치러주는게 아마 고수당 플레이가 아닐까 테리티코마린으로 예, 밀어주고 있지만 예, 보스님 벌써 2티어 올라가서 라이브러리라 등장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크계의 법사 예, 위워드보이까지 등장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아직 이제 재소파 하지만 예, 블루팀에서 이제 막 2티어로 올라가서 예 쩌리데스 파인 자, 버린이는 아직까지 1티에 머물러있는 상태 도움이 모이질 않고 있어요 지금 충원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예 자, 위워드가 보이 아, 위워드가 보이는 뭐야 예, 위워드보이도 등장했고 예, 터렛도 박살이 났고 예 흐흐흐흐흐흐 예, 플래그마니 챔피언의 예, 터렛 터렛 향상의 꿈은 예,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예, 진급시 예, 진급시험에서 이제 좀 망치겠네요 예, 혼 좀 나고 예, 직장상사 예, 직장상사 예, 조스프라이 이렇게 예, 오늘 좀 크게 혼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좀 크게 혼날 것 같습니다 어, 썰트마니는 괜히 신결문 버들어왔다가 근육당하고 지금 예 예, 빠져야겠죠 예, 저, 예 플래그마니 챔피언 자, 위워드 보이 아아 뭔가 지금 썰렸는데 지금 카텍 아, GG 녹화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